로마서 강의 여러분 로마서 강의 어렵죠? 딱딱하기도 하고 왜 딱딱한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로마서 기록 자체가 논문식 기록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밖에 없고 무슨 스토리나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골격과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우리가 한 번은 이 로마서 전체를 조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마칠 때까지 경주하다 보면 어렴풋이나마 성경 전체에 대한 굵은 이해가 생기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부분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가 신약이죠 그런데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구약도 약속으로 끝나고 신약도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은 뭐에 대한 약속일까요? 구약은 구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가 필요하며 그분이 구원자로서 오셔야 된다는 약속으로 책이 끝이 납니다 그러려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못 느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아니 그분이 왜 오셔야 되는데 이 질문이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오셔 그분이 오늘 저녁에 담임 목사님 신방 오신대 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한 이유가 내 안에 설명이 되고 설득이 돼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말로 뻥찌게 되죠 왜 오셔야 되는데요 그분이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은 율법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돼요 질문 하나 하죠 출애굽을 먼저 했습니까? 계명을 먼저 주셨습니까? 어느 쪽이 먼저예요? 뭐 화났어요? 대답 좀 합시다 5부 때 좀 즐겁게 우리 진행합시다 어느 쪽이 먼저예요? 출애굽이 먼저죠 뭘까요 그게? 만약에 계명을 먼저 주시고 나서 출애굽을 했다면 이런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출애굽 시켜주고 만약에 못 지키면 출애굽 없다 이런 논리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일단 홍해를 다 건네 구원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식개명을 줬어요 신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었더니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받는 순간 하나도 지킬 능력이 없고 수준이 안 된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어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7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7장 7절만 시작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죠? 율법이라는 잣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았다면 내 안에 탐심과 욕망과 욕심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에 붙들려서 이웃을 해치고 사는 것이 이웃을 뺏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그건 죄야 라고 가르치니까 아, 퍼뜩? 이게 죄래 자, 문제는 오늘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3장으로 다시 갑니다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우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수준에 이를 수도 없고 실력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 죄 아래 놓인 상태를 성경 기자가 조금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옛 선지자들의 글을 빌려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9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교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시작 기록된다,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앞을 보십시다 이 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율법 아래에 놓인 인간의 상태를 굉장히 리얼하게 소개한 겁니다 가장 처참한 표현이 너희는 열린 무덤이다 죽음의 냄새와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인생이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고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심오하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살아온 세월만 뒤집어서 거꾸로 가보세요 문명은 무지무지하게 가속도를 붙여 발전을 했는데 그리고 살기도 편해지고 환경도 더 좋아지는 듯한데 인간이 개선이 되던가요? 한 번도 인간은 나아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시간관, 역사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입니다 이 땅은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갖는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시간관, 역사관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인간을 절망적인 존재로 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신음처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비명입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못된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야단치면 이렇게 대들죠 그럼 누가 나달래? 왜 나가지고 나한테 간섭이야? 냅둬! 우리 집 애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에서 얼마나 못된 것들을 요즘 많이 가르치는지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교사, 목사만 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드라마 작가가 좀 됐어요 좋은 작가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열린 무덤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단호하게 불가능한 회복이 절대 불렁한 상태라고 진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상대로 읽는 인간이라면 그런 비명을 내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성경을 보면 더 답답해지고 더 절망스러워져요 원유한 자는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성경이 이럴 때마다 솔직히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확 짜증이 나죠 안 되는데 이거를 갈라데어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좀 고상한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철학적 질문이라 그러죠 가방끈 짧은 사람이나 가방끈 긴 사람이나 사실은 표현에 고상함과 무식함이 배어나올 뿐이지 본질적 질문은 역사적으로 똑같습니다 인류의 모든 오랜 질문이 사실은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종교도 만들어보고 우상 숭배도 해보고 이게 길일까? 여기저기 헤매해도 봐요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철학이라는 건 원래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여기 철학을 전공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철학이 무슨 인간 인류에 답을 줍니까? 답을 준 적이 없어요 철학은 헷갈리게 만들 뿐이지 철학은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이 철학의 대답이 뭡니까? 신학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학이라는 학문을 하나님에 대한 학문으로 이해를 하는데 일면 맞는데 온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신학은 사실 인간학입니다 인간을 배우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그 모든 끊임없는 역사적 철학적 질문에 답을 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을 보십시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라고 얘기할 때 의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이나 번역 성경에는 라이트네스, 정의, 옳음 이런 개념으로 단어가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말에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의의할 때 그 자다크라는 말은 단순히 옳다라는 개념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본질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하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시도와 결말까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속에서 발견하죠 샬롬,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평화라는 개념은 싸우지 말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인류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의의에요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져요 그래서 분명한 위치 설정이 확고하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은 피조물로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줘요 그런데 그 자유는 어디에서 자유인가 하면 주 안에서의 자유래야 행복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큼이나 높아지려는 잘못된 판단으로 눈이 어두워서 실수를 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줄을 끊어버려요 스스로 그때부터 아담 안에 태어나는 인류가 많은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누가 보금에 자기 몫을 챙겨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 모양이 된 겁니다 사실 자기 몫이 어디 있어요? 다 아버지 몫이지 그런데 내 거라고 아버지 시퍼놓게 살아있는데 달라고 그래요 그건 천인공로할 불혜적 태도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순순히 내줘요 한번 해보라고 좋아하라 드디어 둘째 아들은 자유를 얻어요 그런 자기 몫이라고 챙겨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무엇이 찾아오나요? 허비와 낭비와 핍절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거기서 인간의 본래의 의식이 회복이 돼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내죠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리고 돌아갈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게 인류의 전 과정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관계가 끊어진 인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모든 시도와 완성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나서 이제 율법으로는 인간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밖에는 그리고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 밖에는 드러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 속에 드러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계약자인 언약의 체결자인 상대방이 계약을 할 의지도 없고 이 계약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계약과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홀로 하시는 계약이에요 그걸 베리트라고 하죠 원래 계약은 쌍방간에 하는 건데 구약의 모든 하나님과의 계약은 그래서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에 들어가죠 그 최초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약의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어기죠 계약을 깨죠 그러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죽여서 새로 만들죠 그게 하나님의 고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믿음을 주저앉게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꽃피우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분이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 누굽니까? 구약은 내내 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설명이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가 그분에 대한 증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약속은 완성이 되죠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도 신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겠는가 그 말이죠 예수님 오셨는데 뭘 또 약속을 해요? 완성되었는데 구약의 약속이 완성되었는데 신약은 뭘 또 약속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둘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구약은 처음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은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통 유명한 구절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유명한 구절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청중들은 보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이 대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설을 잠깐 접어두시고 3장 14절 우리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성경 구절이 두드러지기까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전제되어 있었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죠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뱀의 불린 자마다 다 죽어요 독이 퍼져서 이때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하나 만듭니다 모세야 높은 장태 끝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서든지 그것을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속히 선포하도록 하라 그래서 노 뱀을 만들어 장태 끝에 높이 달아올리니까 어디서든지 그 장태 끝에 달린 뱀을 볼 수 있도록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마저도 보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장태 끝에 높이 달린 노 뱀의 형상은 누굴 가리킵니까?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뒤집어쓰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권한과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 하나를 다시 남깁니다 약속을 갱신하는 거죠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인자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왜 신약이 아직도 약속인가 하면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타임 스케줄은 사실상 다시 오실 신랑의 모든 포커스와 가치관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시간표가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신랑이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하고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너무 멀고 길고 험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너무 멀고 길고 험해요 그 황금보석 꾸민 신랑이 나를 영접할 집으로 가는 시간까지가 너무 길어요 멀어요 험해요 그 가운데 제일 그 시간을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하는데 두 종류의 신부가 가능하겠죠 매일 문 밖에 기대어서서 눈이 짓무르도록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일상을 살고 삶을 준비하는 신부가 있겠죠 참 귀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어떤 신부는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떡하지? 이런 태도와 가슴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 어떤 남자와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가장 힘겹게 만드는 싸움은 사실상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라는 사실성에 흔들릴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독교가 정말 사실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어? 이거 바울의 제자들이 후에 종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신격화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오늘까지 그냥 아름아름 인류를 속여온 게 아닐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 매주 모아가지고 이거 샌쇼 하는 거 아닐까? 벌써 마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성 사실에 흔들릴 때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성경이라는 책의 구조를 보면 딱 두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페이지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사실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각각의 위치와 시각에서 마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이방인까지를 위해서 섬기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각각의 독특한 시각과 네 가지 색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사실성에 대해서 깊이 치밀하게 조명을 합니다 이것도 모자르니까 그 뒤에 무슨 책을 갖다 붙였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교회의 기초로 삼은 열두 사도들이 이 땅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생성케 했는가 그 열매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28장에 걸친 사도행전이라는 신약의 역사서를 기록을 했어요 절반이 넘는 분량을 전부 뭐에 대한 기록으로 채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한 기록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내면의 단장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책은 전부 내용을 해집어보면 간단해요 사랑하라 길이 참으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전부 이 내면의 신부가 갖춰야 될 싸움의 이야기를 나머지는 설명하는 겁니다 신약은 전부 그 얘기예요 무슨 사업하라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남기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 속에는 이제 무슨 목마름으로 기다려야 되냐면 신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이 의식이 가치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해가 준비가 신랑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것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설명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린 그 내용을 언감생심 따라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오셔서 우리의 의의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팔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팔복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신부로서 그 팔복의 신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우 순서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복이 또다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게 명제적 주어예요 복이 또다 의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여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예요 그 복이 개념적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실체적 복을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린 그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신부로서의 삶은 그분으로 목이 마르고 그분으로 기갈이 된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을 여완대 하나님 곧 이스라엘코로 가신 이로 말미암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어느 세계적인 유명한 뉴스 회사에서 요즘 요동치는 재미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 자료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한국이 1등하는 거 요즘 10가지를 꼽았는데 들어보세요 참고로 이건 절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신용카드 보통 일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한 90% 정도가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고 해요 한 사람 두 개씩 세 개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퍼센티지를 하면 90% 그런데 한국은 120%가 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옛날 통계 같아요 120%가 훨씬 넘죠 한 사람 앞에 카드가 보통 3장, 4장씩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허영을 일면 들춰내는 치부죠 두 번째가 기술문화 가장 대표적인 기술문화가 스마트폰 지금 세계에서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또 신제품 발표하면 또 이쪽에서 신제품 하나 발표해 가지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계속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게끔 만들어요 지금 갖고 있는 거 별로 부족함이 없는데 나오면 또 사겠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자꾸 소비자들을 허망한 것에 욕망을 두고 살게끔 만들죠 그게 기술문화, 자본주의 메커니즘의 허구입니다 세 번째, 성형기술 성형, 세 개가 최고랍니다 또 이 찹스틱 문화이기 때문에, 젓가락 문화이기 때문에 손기술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천원들 수술비를 한국에 오면 200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정대가 날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 같은 데서는 요즘 달러가 넘치니까 아주 단체로 와서 성형을 하고 가고 북경 같은 데 이미 얼굴이 다 점점 똑같아진대요 여기 와서 찍어가니까 판에서 찍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중독 한국 사회가 일중독 사회에 있죠 뭔가 칼퇴근하면 거의 잘리는 분위기고 찍히는 분위기고 무능한 직원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독특한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결혼정보회사 세계적이라는 거죠 외국에도 이런 유사한 기관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2,500개씩 결혼회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이 땅의 젊은이들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하나의 부작용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스타크래프트 게임이죠 이 스타크래프트를 워낙 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걸로 직업이 지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가운데도 여기 아주 일각에 있는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그 다음에 항공 승무원 비행기 타보세요 외국 비행기 타면 불쾌하고 불편하고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한국 비행기를 타면 어쨌든 비싸더라도 그렇게 서비스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자매들한테 막 행패를 부리는 승객들이 가끔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음주 문화 술도 많이 먹지만 그 술 뒷 끝에 오는 화끈한 뒤풀이 이런 거 이걸 아주 독특한 한국 문화의 하나의 모습으로 꼽았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가 여성들의 골프 실력 한국의 낭자들은 왜 이렇게 골프를 잘 치냐 그래서 지금 실제 한국 여성 골퍼들에 대한 연구를 이미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화장품 문화 최고랍니다 특별히 남성 화장품 시장은 한국이 압도적이래요 요즘 한국의 남성들이 화장품을 많이 써요 저도 집에 가면 딸내미가 눈 밑에다가 뭘 자꾸 발라줘요 자기 전에 주름 지지 말라고 처음에 뭔가 했어요 자꾸 목에다가도 이렇게 문대주고 하다가 또 안 해주면 오늘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런 거 아무리 찍어 발라봐야 세월의 힘에 장사가 있나요? 결국은 다 흙이 될 텐데 그런데 이 열 가지 항목을 우리가 꼼꼼히 들으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에서 경제적 가치를 걷어내면 이게 결코 좋은 주제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한국 사회가 표피적이고 단말마적인가가 금방 드러납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 트렌드 이 문화 생활입니다 여성들 하루에 화장대 앞에 앉아서 한 시간 전으로 시간을 보내죠 저는 그걸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꼭 나갈 때만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정작 잘 보여야 될 집안에서는 폭탄 맞은 여자처럼 하고 있고 신랑을 기다리는 싸움은 주님이 일관되게 내면의 싸움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멀고 길고 험한 싸움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아직도 부족 단위로 국가 단위가 아닙니다 부족 단위로 땅끝까지 보금을 들어야 될 민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시간은 계속 지체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숙되고 아름다운 내면에 단장된 신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멀고 길고 험한 싸움을 우리는 오늘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또 말씀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설교의 패턴을 지금 바꾸어서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금요일마다 우리는 지금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내면에 단장을 하기 좋은 계절에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삶의 자리를 단장해서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납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다일ahah 우리 다 일아이들